자,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험생들 공부하긴 힘들었고, 시험 보는 것도 힘들었고, 일정도 자꾸 꼬이고 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메가스터리 시우, 그리고 빙그레가 함께 준비한 응원회우 우유 제품이고요. 저는 커피 마십니다. 자, 여기 문구를 보시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 드릴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드릴 번개 아시죠? 자, 민망하지만 일단 제 얼굴을 일단 이렇게 앞면을 읽습니다. 참고로 이 우유는 시우 편의점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뒷면에 보시면 응원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직접 못 만나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런 메시지판을 제가 준비를 해봤고,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너의 페임, 나의 자랑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의 수험생들이나 친구들에게 일단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누가 가르쳐요? 양상은 두 가지 더stairs 부족한 사람에게 일단 메시지는 사이에서 드립니다. 수험생곳에 COME